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3분이고요 아우 제가 양치 입막하고 왔더니 목이 말랐네 목이 어 목이 말라가지고 껄짝지근하네 자 일단 갑시다 오늘은 12회차나 맞아 돌거에요 맞아도 아니고 이제 12회차 시작할거에요 일단 세팅들 좀 다 해놓고 살거 다 사고 어음 짠 아예 복장 이렇게 하려고요 지금 복장이 용해된 철세트 투구랑 각반이랑 그리고 무의 장갑이랑 갑옷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요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요 이게 왠지 모르게 이쁜거 같애 멋이 아니니까 암튼 오늘 낄 무기는 준비해놨지요 준비를 해놨지요 어딨더라 짠 비의 노예의 도끼 신앙캐인가요 노우 운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레벨이 높아가지고 그냥 잡캐에요 잡캐 다 잡캐에요 저는 그러면 보면은 보면은 생명력 50에 짐증력 29 지구력 30에 체력 31 근력 6 근력 60 기량 42 지성 49 신앙 50 운 70 오케이 잡캐입니다 솔직히 레벨 이정도 되면은 대부분 이렇잖아요 어? 레벨이 이제 329인데 암튼 썼어 120 고정렙 은 불어 죽겠습니다 120렙 짜리도 저도 몇개 있을걸요 물론 방송으로 저거 옛날에 컨셉방송 했잖아요 어? 컨셉방송하느라고 쨉 조금 있긴 해요 저도 컨셉 방송한다고 조금 넘긴 것들이 제법 있긴 한데 저도 다른 캐릭터 제법 있어요 물론 저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지웠어요 보통 1회차 2회차로만 컨셉을 해가지고 컨셉 방송을 했어가지고 레벨이 높으니까 못 써먹겠더라고요 많으시네요 오래 했으니까요 종합회차가 60회차가 넘어가는데 60, 70? 저게 지운 거라고요? 네 엄청 많으셨네요 이제 380시간인가 390시간인가 오래 했어요 많이 했어 잠시만요 버프를 뭘 들고 가는 게 좋을까? 그냥 투명 하나 들고 가 일단 일단 잠시만요 내가 이거 다 찍어놨나? 어 찍어놨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전에 뭐 사둘거 있거나 받아둘거 있나 싶기도 하고 에헤헤헤이 그러니깐 내가 패치를 죽였던가? 어 잠시만요 열쇠 열쇠 좀 열었나? 열었나보다 그럼 그냥 갑시다 그럼 그냥 갑시다 목소리 가다듬고 가자 가자 솔직히 지금은 노예의 도끼만 출혈 노예의 도끼만 쓸 건데 진짜 이것만 쓸지는 몰라요 갑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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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